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영하 0.9도, 구미 영하 1.3도, 안동 영하 2.8도, 포항 3.2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10도 등 7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성탄절인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경북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까지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